여야가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파행 끝에 미뤄졌고 결국 법정 청문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여야가 다시 합의한 청문 날짜는 다음 달 2일과 3일인데 낙마를 벼르고 있는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겹치면서 청문 전국의 변수가 될 듯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총리 인준을 볼모로 다른 후보자 낙마를 요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일정을 잡은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자료 제출 부실을 명분 삼아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틀째 불참했습니다. 결국 법에 정해진 청문 시한을 지키지 못한 채 여야는 일주일 뒤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나 정의당을 설득할 수 없으면 인준 절차에 커다란 장애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연기된 한 후보자의 청문회 이틀째 날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 다음 날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인준이 필수인 총리 후보자를 볼모로 잡아두고 한동훈 후보자 등의 낙마를 요구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민주당 인사청문회의원들도 한덕수 후보자의 통과 여부는 두 사람의 인명 강행 기류에 달릴 수 있다며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자유한국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이낙연 총리 인준에 반대하자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야당의 눈높이에서 반대하고 있다. 정략적 태도로 일관한다고 비판했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